이 바위는 모습이 아주 희한하게 생겼네. 야, 저거 곧 무너질 것 같은. 자, 쪽 평야지대가 보이고. 야, 여기도 하이킹해가면서 볼 수 있는. 경치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저 바위가 참 희한하잖아. 야, 어떻게 저렇게 올라서 있을까? 바로 무너질 것 같은데. 저 위로 푸나무스 피 형성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브라이스 캐니언의 진면로가 보이고. 저 바위를 자꾸 신경 쓰게 되네. 좌우의 모습이 아름답네. 이 풍경을 봐가면서 걷는 거는 건강,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저 조그만 다람쥐들이 뛰어넘는 모습을 보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저런 그 컬러풀한 바위의 조각품들을 보는 거. 이 주니퍼나무의 역사를 보는 거. 야. 이 모든 것이 이게 관광이지 뭐. 관광. 야. 여기도 숲이 형성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와. 저쪽에도 아주. 여기서 올려다보면은. 멋있는 풍경. 이렇게 비춰보면은. 야. 이 조각품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거야. 사람들이 저기도 쉬네. 왜 저기도 쉴까. 나다오 타워 프리티. 산스포 포인트. 산스포 포인트 1.6마일. 안녕하세요. 제가 리코드할까요? 첫번째 날. 우리는 랜저랑이랑 같이. 자,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네, Wall Street. 이리 와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하죠. 저도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이 되죠? 28년이 되죠. 제 2년이 되죠. 와우. 진짜 멋진 작업이에요. 제가 제일 좋은 작업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Los Angeles. 아니면 그냥 낮에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거의 5번에 왔어요. 5번에 왔어요. 5번에 왔어요? 8번에 왔어요. 1번에 왔어요. 1번에 왔어요. 1번에 왔어요. 1번에 왔어요. 1번에 왔어요. 아, 오케이. 저는 여기 한 여름에 왔어요. 그래서... 너는 그냥 가고 싶어요? 2년이 되죠. 2년이 되죠. 2년이 되죠. 2년이 되죠. 1번에 왔어요. 10년이 되죠. 10년이 되죠. 1년이 되죠. 1년이 되죠. 1년이 되죠. 뭐지? 그게 뭐예요? 2년이 되죠. 2년이 되죠. 2년이 되죠. 2년이 되죠. 3년이 되죠. 2년이 되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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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irports 드나. enfi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누군가가 안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ATV에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요 예, 아주 멋진 곳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고, 누가 이가? 가게? 자연스러운가? 네 맞아요 네 이게 어... 가구 Нов고기 시장 상이콩한 잎 어? 생각하니까 아니작이 건 아니죠? 인제 스토은? 인제 스토은? 그거래서 담 그리고 시장 상이콩한 잎 이렇게 그 사람이 사실 나라에서 그렇다는 그치? 누구는 공간이 구근대요? 아.. Instant. 아니, 아니고 나라에서 진짜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네. 외국에서 쓰는 공간의 가족은 그냥 공간이 모를 줄이고 사람을 도전했을때뒀다. 나라에서 계속 풍랑을 하러 갈 수 있어. 하지만 나라에서 많은 공간의 공간생양은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작은 잎은 이 잎은 25년이 어릴 것입니다. 어메이지만 어디에 있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물이 없지? 아주 작은 물이 없지요. 아주 작은 물이 없지요. 그래도 물이 없지요. 얼마나 심각하laş습니까? 한τε 많이 흔들고 있어요. 오후, 공연 시절, 해석에서 하루가 많이 흔들어내네요. 몇일 흔들어요. 는 안 모르겠지만 이게 살짝만 흔들어내네요. 와우 너무 많은 것 같다 네, 너무 멋지다 네, 이렇게 플랫폼을 다가서 이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 그것도 멋지다 예! 끝! 끝! 너무 좋은데 랜지, 일자일 일요일 일요일 일요? 여기 보통 전공이 안 되죠, 안 되죠 왜 오늘? 제가 도착한 하루였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여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뭐 이런 도착이? 도착하시죠 그냥 도착하시죠? 네, 도착해서 제 트레일을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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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다. 와. 좋은 곳이야. 네. 나쁜 곳이야. 와. 네. 아주 만족스러운 곳이야. 하이킹 트레일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아. 이 주니퍼 추리는 참 역사가 있는 나무 같아. 참 아름답고 멋있는 주니퍼 추리야. 이 하이킹 트레일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아. 정말 멋진. 너무 멋진 여전히 Bend categoric이기 때문에. 아니 굉장히厲害. 네. planets이에요. 모든 여전히 특별ier 다른anu니. 맞죠. 모든 여전히 Just Extra Special. 네. 와. 진짜 debe 모습. 그리고 자연의 idea을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자연의 ideas, 학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것 같아 그렇지! 그 맛! 그 맛! 그 맛! 우와! 우와! 그 맛! 이 봐야 한 서점으로 가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놀랍다. 이것은 랜지. 랜지? 네. 랜지지. 예. 이것은 2개의 파인입니다. 예. 예. 네. 이것은 아픈 피는. 이것은 예가 이것은 특별한 가야입니다. 예. 이것은 특별한 가야입니다. 예. 네. 여기가 계시죠?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도 하루를 보았습니다 나는 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이크에 있는 바이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파이크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파이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수까지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파이크가 한 바이크에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진짜 마음속에 불쌍해 하하 어색한 시간에 빠지지 않나요? 네, 네 하지만 평소에 빠지지 않나요? 평소에 빠지지 않나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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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욕구 안녕 아, 너네네. 너네네. 정말 amazing. 아, 너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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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네네. 너네네. 정말 amazing. 네. 안녕하세요. 빨리 변화가 되나? 아니,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나? 아주 빠르게 변화가 되나? 정말 빠르게 변화가 되나? 이 모습을 보면서, 다 감탄하는거죠. 레스토리 소식을 하셨는지 마지막에, 저희들끼리 여기오는 거실에서 дома 잘 지내면 천천히? 저는 공포에서의 talents 하루가 흔들끼리 나을만한 후quis 온전히 across the pot yeah i mean it's really hard to say for sure because most of the time rock fall occurs overnight as our nights get colder especially what happens is you've got fractures in the rocks and when the water gets in that and at night it freezes it expands right so as it expands that's when you're going to have rock fall pretty much doesn't mean that it can't fall at other times but that's going to be your more likely for rock to fal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